짜잔 갑시다 여보 여기는 어디? 스페인 그라나다 자 우리 삼평이는 여기다가 잠시 주차하고 여긴 주택가 그라나다 북쪽 캠핑카 관련 주차 어플에서 다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현지 주민 두 분에게 체크를 한 결과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고 우리는 여기 동네 산책을 좀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배가 고파 여기 근처에 마치 우리나라 음식집처럼 느낌? 사진은 그래도 현지인들이 다 나는 여길 또 갈 거야 다른 지역에 살지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상점도 높고 그리고 가격이 싸 저기다 정말 동네 그냥 어기쉽다 저런게 재밌어 그지? 파라오지 할머니들도 계시네 우리 집 앞 식당 사진은 더 웃겨? 앉아 앉아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사진은 더 웃겨요 감사합니다 우와 웃음이 되게 아름다우시다 으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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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너무 맛있어 뭔지 모르지만 와 이렇게 이 기지인까봐 계속 웃으셔? 와 뭐야? 와 저렇게 먹어보자 와 저렇게 먹어보자 와 저거 뭐야? 뭔가 탄산음료하고 와인을 섞었어 이렇게 섞으셨어 레몬에이드 같은 거네 소통된 건지는 모르겠어 나갔죠 우리도 맛있는 게 나오겠지 그라샤 맥주 브랜드까지 알함브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니까 알함브라 궁전은 근데 그 여행착자에서도 추천 여행지 두 번째인가 그래 아이씨 언제 또 와서 또 먹겠어 다른 분들이 드시는 거하고는 다 다르네 맥주 브랜드가 맥주 브랜드가 맥주 브랜드가 맥주 브랜드가 이거는 맛있는 햄버거 패티 같아 이건 뭐야 또르띠아가 이거야? 맛있는데 뭐 엄청 엄청 맛있어? 응 이거 잘 시켰네 약간 감자 부침개? 와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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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신다는 거 아니야? 호우 유래잖아 사실 내가 메뉴를 주문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계산한테 봅시다 ㅎㅎㅎㅎ 내가한테 음료를 주긴 합니다 만약에 맥주 한 명 시켰는데 이걸 준다고 그러면은 야 괜찮은데? 그냥 진짜 소세지 맛 잘 왔다 잘 왔다 여기는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마 갑시다 인사하고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정말 끝까지 웃어주신다 8.75 유로 나왔어 얼마야? 네 13,000원 13,125원 참팽이 잘 있나? 갤리꾼 저게 뭐지? 운발 이곳에 원단이 온단이 찾아와 아 아 아 아 아 갑시다 여보 니콜라스 전망대로 알함브라가 한눈에 보인다는 한 15분 정도 타고 가면 돼 정말 헬멧을 사려고 했으나 내 머리에 맞는 게 왜 없어 그냥 머리에 안 맞아도 다음에 무조건 사야지 재밌어? 응 잘 갑시다 고우 와 끌고 가야겠다 여기가 알 바이신지구라고 예전에 아랍인들이 살던 지역에 와 이거 너무 좋아 생각보다 더 언덕이야 여보 1단으로 올라가 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한 500m만 가면 돼 가봐 화이팅 돼? 가자 전기 자전거니까 가능 다 왔어 저기야 자 마지막 힘냅시다 계단 빨리 가서 쉬자 네 와 빨리 와 빨리 왔는데 아우 고생했어요 여보 이거 해 나 못해 알았어 다 마시네 나 못해 알았어 쪽 직진 여기야 여기야 저게 우리가 내일 볼 알함브라 궁전 대단하지 않아? 왔어 내일 우리가 가서 볼 거야 정말 티켓도 어렵고 사고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 바이칼 호수에 이어서 알함브라 바이칼은 도대체 언제 갔었는지 하여튼 그만큼 보고 싶었어 여기서 노을 지는 거 하고 야경을 보고 갑시다 한 번 Really 여보 얘 진짜 다 너 이제 봐봐 이제 붉은 궁전 같은 느낌이 나잖아 아까 얘기했던 알함브라의 이름이 왜 알함브라인가 빨갛지 어? 카메라에 배터리 없다네 충전해 아 충전해 노을이 주는 걸 보다가 멋진 한국 신혼부부를 만났어 화이팅! 구독사예요! 거쳐가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셨죠? 저희 한 달 안 됐어요 아 그러면 결혼 1주년 후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1년?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겠습니다 그때 댓글 남겨드립니다 불 들어왔다 어? 진짜? 어 불 들어왔다 저기 수닫던이라고 못 봤어 저기 그라나다 시내도 불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셨던 티켓 가격을 말씀 중이신 지금 10만원에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10만원에 산 줄 알았는데 10만원에 산 줄 알았는데 10만원에 산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케 아 화 아 체육선생님 아, 좋다 여기까지 왔다 오 가실라구요 정말 행복하게 사랑 많이 하시면서 사세요 여행 잘 하세요 예쁜 커플 귀엽다 착하다 나 좀 돌아보고 올게요 돌아보고 올게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야경 구경만 들어오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람보면 좋네요 찍어보게 찍어 아니 불하신분들은 말 좀 하시고 아니 이렇게 막 두주만 나오는 찍어서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제 진짜 그냥 보자 눈으로 봐 여기서 타고 갑시다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삼평이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스페인이라서 뭔가 전 신경쓰여 나왔습니다 나를 위한 맥주 그 다음에 이거 레드와인에다가 소다탄거 이름을 물어봐야겠어 이걸 무슨 맛이야? 소다와인에다가 소다탄 맛이 있어요 그래?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맛있네 샹그리아 대용 샹그리아 대용 괜찮은데? 여보 일단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은 타파 하나가 무료로 따라 나오잖아 여기서 고르래 맛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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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보니까 네 너?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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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하고 그냥 가네? 괜찮아 아저씨가 맛있는거 갖다 주실거 같아 세비야에서는 왜 몰랐지? 음료를 하나 시키면은 타파를 하나 주는거? 세비야 안그랬어 어 그라나다가 특히 그런 문화가 발달했나? 이건 치킨 특히 스파이씨 스파이씨 오레가노 레몬 비니가 오케이 그라시아스 오케이 아이 인조이 땡큐 그라시아스 렛미 노이프 스파이씨 오케이 스파이씨야 되는데 이게 스파이씨 할 수가 있나? 치킨 맛있다 맛있어요 맵지는 않아 맵지는 않아 안주를 막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짠 벌써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요 한잔을 더 시키면 또 어떤 타파를 줄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시원하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였지? 띵뚜 뭐라고 그랬는데? 띵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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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тру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temas 상 trimmed ミー 감사합니다 충분하죄 batt minha 김 since 한국어내가 엄청 맛있기도 하지만 어 향글이 훨씬 맛있긴 하지만 아쉬운데도 약간 인스턴트에 맛이 나서 그래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 저리 가래 갑시다 위아 체인징 테이블 와 하나 더 타파 뭐야 이거 콜라겐 덩어리네 못 자르겠다 족발맛이야 족발맛이야? 돼지고기 자 두번째 왜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고기였네 족발맛고 아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피치케익이니까 어묵이지 뭐 맛있어? 대구다 대구 대구라고요? 맛있어 먹어볼게요 먹어봐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두개는 당신 별로 안좋아 근데 어쨌든 술을 4병 시켰더니 4가지 안주를 주셨다는거 띵 또 내 메라노 뭐야 당신 맞춰봐 야 싸다 14유로 낮이 참 좋은데? 낮이 참 좋은데? 낮이 참 좋은데? 응 야 그라나다 좋은데? 우와 14유로 다른 스페인 지역에선 난 못봤어 음료 하나 시키면 이런 탓밭 주는 내가 모르는 걸 수 있고 이제 먹고 가야될건데 다들 정리하고 바쁘죠 빨리 빨리 집중 먹기 집중 다 먹었어 인사하고 갑시다 친절한 아저씨 아디오스 안녕 아디오스 안녕 리뷰 가있자 예스 아 다시 못보는데 우리 가야되는데 아 여보 내가 촬영을 못했는데 물어봤어 이런 시스템 다른 데도 있냐 그랬더니 그라나다만 있네 다른 데도 없어 확실히 알았어 그라나다 좋다는 거 자전거를 끌고 갑시다 쎄어 못타 여기서 뭐 100m도 안되니까 집이 그라나다는 우리나라 통영과 비슷하다 다치에 가면 알아서 주듯이 다치에 가면 알아서 주듯이 소주 한 병 시키면 알아서 주듯이 안주를 맥주를 시키면 파파를 준다 나 그라나다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가 쉬어야 돼 내일 6시간을 강행군을 해야 돼 그리고 가서 아람브라 공부 좀 하자 하러 가자 오디오 가이드를 우리가 샀으니까 갑시다 갑시다